안녕하세요 자연을 담다 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9분 저는 지금 가게 해수욕장으로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에 이미 들어왔구요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는데요 조금 있으면 가게 해수욕장에 도착합니다 아침에 바이크 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네요 상쾌합니다 이야 장관이다 오늘 미세먼지도 없나 보네 경치가 너무 좋은데 경치가 너무 좋다 이거 뭐 그림인데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그림입니다 그림 한 폭의 그림 아 좋다 여기 해오름 펜션 괜찮겠 는데 경치 아 여기 와 이쪽도 경치 좋네 야 이거 뭐냐 장관이다 여기 아 와 경치 안녕하세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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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